어 여러분들 0.9999 이런거 잘하지 착각은 금물 5개념은 자꾸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 사실은 얘가 1이라는거는 뭐라고요? 참이야 참 의심하는 친구들 없죠 0.9999는 비둘기가 아니라요 1이에요 1 미안합니다 얘 1이야 왜? 왜? 물론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 순환소수잖아요 선생님 9분의 9요 당연이죠 근데 뭐라고요? 동생이 남 반댈세 하잖아요 아니 이게 0.9999을 하지만 그래도 1을 향해 가지만 그래도 1보단 작은거 아닌가? 그래도 1보단 작은거 아니에요? 라고 동생이 반박하면 사실 동생한테 동생아 그런거 아니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동화가 됐죠 어? 어? 그러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너도 동생 되는거에요? 아니 진짜 그런거죠 이거라고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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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r과 같이